동포 학생들에게 한글과 우리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한글학교는 전세계 1,800여 곳.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사는 1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한민족 정체성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사로서 전문성과 신분을 확인해주는 공식 문서가 없었는데요. 제외동포재단이 서울대와 손잡고 한글학교 교사 인증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어학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 아동심리 관련 수업까지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는 맞춤형 과정입니다. 시작 한 달 반 만에 770명이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한글학교 인증 과정은 한글학교 선생님들에게 귀국시 혹은 지역을 옮겼을 때에도 한글학교 교사였다라는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되면서 또 일종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